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올게요! 내생할게요, 아줌마! 그렇지... 무슨 이렇게 하네. 아래가 섬에 세 명 죽였는데 아래가 세 명을 죽였어요. 근데 얘가 멘탈이 지금 몇 일 동안 안 돌아와. 자, 벌써 일주일째... 그렇지! 어! 급습! 방어하기... 아, 씨X! 총탄 세, 세 발 썼어! 그래도 지킨 것에 대해 만족합시다. 매우, 배고픔, 우울 우울 슬픔 자, 이제 밥을 만듭시다. 네, 우선 빠르부터 오우씨... 아마 여기 했던 걸로... 빠르! 마, 맛난 거야, 해봐라! 우선 밥 같은 거 먹이자. 우울 적에 풀리긴 하죠. 자, 우선 부르노하고, 얘가 피곤하기 때문에 아, 처먹어. 아, 담배가 필요한데, 아이씨. 매우 배고픔 오케, 바로 잘 만들었고 자, 만들어. 얘를 위스키 줄까? 하나 만들고, 오케. 야, 우선 배고픔은 별... 그게 안 되네. 배고픔이 별... 그게 안 되네. 자, 만들고 자, 로만 먹입시다. 아, 도중에 도... 도중에 만들어. 갑시다. 나쁘지 않는 날이야. 오우, 좋아. 먹어주고... 땔빵 땜빵하고 땜빵밖에... 없네? 라디오는 방금 뭐 하느라 못 만들어. 허허 방금 그거... 아, 한 개가 모질라. 아, 이씨. 보수라 하자, 보수. 어... 자, 보수라 가고... 에리크랑 얘기 좀 해. 어... 어, 문 앞에! 아... 좋아. 오셨습니까? 오셨습니까? 뭘 가져왔자 저에게 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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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미도 초콜릿! 기문미도 초콜릿! 어허! 담배, 담배! 아, 씨바 담배 일곱 개, 야! 아, 씨바... 야, 이 가난 새끼 내가 씨바 흑마냥 세 개 있다 가난 얘기야! 야! 그렇지! 에어, 담배 다 내놔, 씨, 야. 그 다음, 이거! 이거, 이거 좀... 우와, 야, 미쳤는데 진짜 얘? 위스키가 비싸긴 해. 위스키만 하고 차라리 다른 걸 하자. 먹을 거 살 필요는 없어, 지금. 우선! 나, 나무. 나무도. 부품들. 오우, 야, 미쳤는데 이거 그래도? 약 같은 거 하나. 쉬어. 야, 약 하나가 이렇게 됐어. 약, 약 하나가 이렇게 됐는데? 그럼 여기까지 양보할게. 아, 약이 왜 이렇게 비싸? 야, 미쳤는데 약이? 약 말고? 다시 내다먹으려면, 응. 물도. 오우. 장난쳐. 약은 말고. 뭐야? 오우, 이정도면 된 것 같아. 아, 씨, 물, 물 한 방울 더 한대요? 씨, 이봐. 알았어요. 자, 이거 하고. 아직 한 방이 하나 더 있으니까. 더 해보자고요. 이 말고. 아, 씨, 알았어요. 됐어, 이정도면 됐어. 오케이. 오우, 야, 좋아, 좋아, 좋아. 야, 펴, 펴. 아, 됐어. 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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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껄 하지마. 그냥 담배 펴, 씨, 이 바람들아. 대신, 나가서 펴라. 나가서 펴. 이 아래서 피죠, 담배들. 담배 아래서 피기 때문에, 우선, 빨리 뭐, 해보자고요. 오우, 약초공방. 금속가공대. 빗물 정수기. 뭐야? 정화된 물은, 음식을 만들 때 좋습니다. 가자. 난로. 그래, 이게 나은 것 같아, 우선. 라디오는 뭐, 여기다 해든 게, 여기다 해야겠죠? 헐, 여기 안 돼? 여기 안 돼? 라디오 이, 잘 때 들어야 좋은 거 아니야? 큰일 났네? 욕이 안 돼, 아이씨. 그러면 힐링의 장소라고, 하나 세워두자. 아, 의자 옆에. 좋아, 좋아. 그러면 다시 거래 같은 거 해보자. 얘는 뭐, 우울하지가 않네. 안녕히 계세요. 담배 좀 펴봐, 임마. 근데 줄 게 없어, 지금. 줄 게. 위스키도 아끼고, 지금 줄 게 없기 때문에, 거래할 필요가 없죠. 지금 뭐, 다 살만하니까. 가, 어어. 아이씨, 난 못이가. 담배는 알아서 핀대, 우선. 보수공사 다시 해야겠죠, 보수. 총할 필요없어, 총할 필요없어, 총할 필요없어. 자, 보수공사 합시다. 라디오 못 만들었기 때문에. 오케이. 오오. 야, 올라와, 씨, 악년아. 담배 빈번살 라디오 들어. 하던 거 있어? 어, 그러네? 또 하면 되지, 뭐. 야. 그래, 라디오 온 해. 대부분의 동무들이 사라졌습니다. 출처가 의심되어 고객님 이 점을 염두해 주십시오. 아, 아, 여기는. 보그레인의 도시는 필수요품이 극단적인 부조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부조 형상이 커져간다면. 아, 아, 여기는. 뭐덕방송. 뭐덕방송. 유튜브 채널 구독. 아, 아, 여기는. 뭐덕방송. 추천과 즐거우셨기를 하세요. 청취자분들. 이별 안되라. 안그러면 행복해집니다. 공원에 산책하기엔 딱 좋은 낮에다 4시가 올 것입니다. 네. 이 근처. 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 삐삐삐삐삐삐삐삐. 클래식 어디 있어, 이씨. 이거다. 아닌데? 이중이다. 전쟁중인데 이런 음악이 나와? 이러면 되는거에요? 오 이 둘이 이런거 있으면 둘다 힐링되는거에요 힐링? 옆에는 투닥투닥 자 힐링하고 대화해 오케이 이봐 대화좀 해 나도 힐링되는거 같은데? 이봐 혜자지 맛있다니까? 제발 부르노 포기하지마 계속하긴 너무 힘들어 로마 멘탈가 진짜 우린 계속해야돼 너 요리를 해 병신아 요리사니까 넌 요리사 아니었으면 버렸어 이 극단적인 응? 극단적인 슬픔주의자야 얘도 슬프네? 야 너도 일루와 너도 일루와 나쁘지않는일이야 너도 여기 앉아있어 흐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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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링캠프 자 슬슬 이러고서 야간이 될겁니다 야간타임 좋아 힐링되고 있고 아니야 아직 배고픈거 괜찮아 뭐 미스키 나먹고 괜찮으니까 지금 뭐 괜찮은거 같아요 빠르도 있고 야 이거 따볼거야 이거 빠르 있기 때문에 오케이 야간 자 요런 추종을 즐길길 해볼라면 해보세요 유튜브 모드 구독해야지 추종도 해야지 오케이 자 갑시다! 어 피곤하기 때문에 얘를 재우고 로마니 수집하려고 합니다 아 로마니 방하고 얘가 우울하네 한 명이 자야돼 이렇게 부르노가 자 포탑 맞은지 가자 삽도 가져와야지 이번에 아 바르스 좀 고맙습니다 빠르삽 빠삽빠삽 자 갑시다! 빠르삽 오케이 꿀 빠는 곳입니다 다 바로가서 우찌 scen 히앗! 후우우! 오케이 여기 뭐있더라 여기야? 크으.. 나무 좋지 오케이.. 뭐지? 도시에 떨어진 전단지 중 하나다 이곳은 대테러 자.. 자.. 전 지역입니다 도시에 남아있는 사람은 테러.. 처리됩니다 어허아.. 알았어요.. 이 개의.. 와우! 씨바야 아! 더 가져가고 싶은데 아 내일 또 와야되네 이거? 아 진짜 혜자 맛집 진짜 미쳤다 야 헐.. 수제담배! 야 이걸 가져가야되지 약초담배 이걸로 가져가.. 아 이거 다.. 나 다음에 와야되 다음에 와야되 여기 좋은데 이거? 우와.. 야 언젠가자 미리 파둘까? 야 그래 미리 파둘자 사브로 때릴 수도 있네 오케이 힝챠! 야 대박이다 진짜 오 여기로 갈 수 있네 뭐야 이 뒤로 나갈 수 있는거에요? 좋아 고생했어 아리카 훈소 명령충 극혐 강태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거 모르는것은 알려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래도 있는거 압니다 우와 수제담배 또 얻었어 야 책도 있고 자 밑에도 갑시다 야 존나좋아야 야 좋아 야 이러면 우선 저 얘 아리카나 아리카는 담배충이니까 담배랑 로마는 솔직히 괜찮은거 같은데 야 이거 완전 좋은데? 담배가 우울함과 슬픔 없어지는걸로 알고있어요 이 게임은 배고픈보다 무서운게 우울함이에요 야 셋 다 담배피요 비친 난 안피는데 과연? 어떤 노다지가? 어떤 꼴단지가? 허어어어! 담배 아 훈장님 이런것을 아 야 이거를 야 진짜 담배 우선 우선 냅두고 내일오자 내일오자 내일오겠습니다 야 이거 한 두번은 와야겠어 채도 두번 최소 두번 좋아 자 여러분들 드디어 일주일째 오 많이 잘 살아나고있어요 좋아 꿀바락했죠 그렇지 멋진 밤이였어 제발 우울함 사라지면 좋겠다 헐 뭐야 싸웠어 아 이거 로마니 헐 로마는 지난번 화를 내며 나를 때리시켰다 우선 피곤하니까 로마는 술매기자 로마는 술매기고 그 비싼거 막 그래 많이 펴 담배 담배도 많이 펴 뽀뽀 많이 펴 우선 술마시면 때리는거 아니야? 아니 이게 술마시면 때리는거 좋아 어어 좋아 우리 전화 못줄게여 내가 말하지만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어 내가 잘못했어 어 좋아 우울 야 대화가 될까? 오 또 마셔 어 귀여워 귀여워 닥쳐 한잔밖에 없어 다 깨보자 이거 헐 때렸대 손벌은 안좋으면 안되는데 손벌은 안좋으면 안되는데 자 오케이 또 뭔가 더 이쁜것을 많이 만들 수 있네 일이나 해 뭘 만들어볼까 이번엔 이거 바로 다시 필요하지 않을까요? 뭐 3이라던가 만능키라던가 헐 야 야 존나 오래걸려 뭐야 야 아니 이 미친 아이 미친 야 또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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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 제읍시다 디비디비디비뚜 자 우선 두개정도 만들 수 있네 두개정도 두개 만듭시다 아 고생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얘들아 아 아 이것도 업그레이되나 금속 오우 어휴 약간 부족하네 약간 부족하네 계량된 계량된 조리개 아냐 지금 그거야 진짜 담배 이거 질 좋은 수지 담배 오 담배 없어졌네 담배 다 핀거야? 아 근데 얘들이 왜 기분이 더럽지 희양놈샤키들 상처울 너는 힐링캠프나 해 인마 벌써 다 폈네 어휴 씨 그래 앉아있어 나는 힐링된다 나는 힐링된다 아 근데 큰일하네 로만이 자고 있기 술 먹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안 때리겠지 자 주간정료 자 아리카 배고픔 우울 자 로만은 배고픔 슬픔이네요 포탑맞은 작은집을 다시 가야될거 같애 어 자 우선 아하 배고픔 상처 다 피곤함은 없네 로만을 로만을 보내자 얘들이 방어하고 어 로만을 데려가자 로만이 그거기 때문에 때릴까봐 가자 이거 쇠지렛대만 가면 돼 가.. 가.. 쇠지렛대 쇠지렛대만 가시면 될거 같애 혹시 모르니까 그냥 갈까? 다 했으니까 그냥 가자 어 갑시다 scot 컴포소 와 커피콩 안녕 나는 나는 전화무자 오 존나 쪼어 폐기보소 나는 존나 쪼는 로만이다 뭔가 얘가 그거 같애 노킹데드의 로만 리더스 다 내꺼야 위층도 있는거 알아요 담배조치 이 두개가 있어야 탄피가 타반이 되는데 탄피는 솔직히 지금 필요 없다 비료 필요 없고 전쟁중에 귀에 값비싼 물품 커피 무기부품 이건 뭐 필요없습니다 자 위의 것 같이 보여 자 이제 혜자도 이제 다 꿀 빨았어요 다 꿀 빨아서 여브라 아 진짜 당장은 싸요 아 진짜 커피 버려야겠네 나무가 좀 필요합니다 자 여기가 마지막 여기만 털면 끝났는거야 아 내일도 와야돼 아 내일도 와야돼 좋아 아우 나 총알 두개 있었네 자 갑시다 책을 근데 책을 버리자 책을 버리고 어 책 줍는거 아니야 지금 아씨바 뒤뒤뒤뒤 어 배낭 못 눌리는거 같아요 약초 담배를 가져가자 기계부품 말 기계부품 기계부품 담배를 담배바를 담배말고 전자부품을 가져가자 자 갑시다 밑에는 쥐기 때문에 그냥 신속하게 정확하게 갑시다 오케이 이제 다 하나 될거 같애 이제 꿀 안녕히 계세요 혜자 물론 외상이야 좋아 좋아 벌써 8일째입니다 여러분들 8일째인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 물론 노만 빼고는 문제가 없습니다 에리카도 뭐 점점 나아지고 있는거 상황인거 같고 그렇지 마침밤 나이스밤 자 많이 보수했으니까 뭐 싸움같은거 없었겠지 오 좋아 매우 배고픔 우울하네 이새끼 우울하면 안되는데 선잠 매우 배고픔 우울 아 씨발 왜 이따구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우 씨 이거 나라가 썩 잠 기다려봐 밥 밥 먹이고 대하라 하자 밥을 먹이고 하나 이게 아이고 로만마 우울하면 때려요 로만마 우울하면 때려요 로만마 우울하면 때려요 로만마 우울하면 때려요 얘가 큰일났네 큰일났네 만들고 힐링의 방으로 집합해야 될 것 같애 하나 더 만들고 하나 더 만들고 오케이 너 하나 우선 먹어 얘 매우 배고플때만 하면 되네 먹어주고 선잠 에리카 너데로와 잠깐만 너 밥을 다시 만들어야지 서로 대화해 인생 패배자들끼리 서로 대화해 물이 없어서 안되네 야 그러면 통제림 먹자 에리카 너는 통제림 먹자 그래 더 맛있는거야 이 상 이 배고프고 상처입고 우울하고 피곤한 브루노아가 만든 음식을 설마 맛있었겠니? 난 할 수 없어 포기할래 뭐 밥 안먹은거야? 선잠 그래도 잠을 잤다는 거겠죠? 오? 어? 어? 야 뭐야? 어? 야 뭔가 쿨남인데 쿨남? 쿨남캐 이바들 나 할말 있어 뭔가 쿨남캔데? 남잔가 여잔가? 뭐야 어? 카트야 어? 머물러 된다고? 지옥이 되기 전 리포트를 일했어요 전석볼 알리는 주인공이었고 요인들을 만나게 하고 여행을 많이 했어요 어? 뭔가 힐링이 될 것 같은데? 어? 될거하자 예스! 협상을 잘하는 기자 협상? 오? 협상 그래서 우선 정신 얘가 정신적인 치료 같은게 되겠죠 그래도? 우선 얘가 정신적 치료 해보자 야 이거 협상 잘하니까 똥을 금으로 만들 수 있는거 아니야? 오자마자 로마 너 혼자가 아니야 그래 난 그냥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걸 생각하진 않아 안되겠어 너 여기 정신과 혼란의 방으로 와 로만 정신과 혼란의 방으로 와 훈수돈 듣자 훈계돈 듣자 너 이거 나 만져 비켜 뭐야? 여기서 재워야 될 것 같은데? 왜 안됐는데? 잠깐만 얘 안됐는데? 피곤하지 않아 선잠 났는데? 너 엘로멜로 뭐야 슬픔 오불 없어졌네? 흐흐흐흐 뭐야 야야 니가 얘하고 넌 이걸 안고 넌 얘랑 대화해 완벽해 여긴 따뜻해 여긴 따뜻해 그래 오오 얘들끼리 얘기는 뭔가 복잡했군 띤따 브로노 자야지 배고 우울하니까 났다 그 브로노 너와 와서 문이나 따봐 progressive 문이나 따바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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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rtains 협상 잘하니까 말같은걸 잘하네 아직 우월한데 우울해 나쁘지 않은얘야 빨리 따 우울해서 싫어하네 따라와 그래 우울해서 못다 뭐야 얘 그럼 어떻게 사회생활해 약초 오케이 자 나쁘지않아요 자 주간종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어딜가볼까 자 우선 여러분들 포탑맞은 작은집을 싹 다 제가 혜자집 꿀바라기 때문에 자 이제 가야되는데 거래가 되는 집이 있는데 차고 거래가 가능하다 차고 가보자 거래 자 피곤함 로반을 자게해 안 때리게 에리카 방어 에리카 혼자 방어가 될까 조용한 집 물만 안 조용한 집 가면 인간 쓰레기 된다니까 음 카디아로 거래하러 가자 자 카티아 몇 개 있을까 오 카티아 미쳤네 이거 조용한 집 가면 안 돼 낡은 건축물 노스자들 원래 반토막난 집 갓 샀죠 6일 전에 혜자집 맨날 갖고 차고 가자 차고 차고 가면 왜 차고 가면 뭐가 좋은거야 뭐 거래 빼고 뭐 거래 빼고 음 의료품 들고와 왜 의료품을 왜 의료품을 왜 음 흠 흠 흠 흠 비 땡땡 의료품 팔아야죠 아니 의료품을 왜 이거를 붕대 붕대만 하는거 아니야 의료품? 가져가려면 이걸 가져가야지 이거 소모 이거 보석 보석 보석은 정말 의료품 이런거 말하는거잖아 하아 거래용 아이템이라고 말하는게 더 낫지 바보야 이거밖에 없는데 근데 그쵸 한방약이 없어요 지금 흠 흠 흠 아니야 이거 없어서 안될거 같애 거래말고 넌 방어를 해 이거 로마니 가자 음 방어하고 로마니 가자 로마니 슈퍼마켓 가자 칼만 들고와도 죽일 수 있잖아 오케이 칼만 들고와도 간사 바위처럼 단단하게 가자 쓸만한 물건들이 얼마나 남아지는 궁금하군 얼음 아.. 흠 니까지만 물이 필요해 지금 아니 고마워요 답질 안 나한테 한거 아니겠지 신경이요 신경? 이리와 꿈에 나눠줄게 따로 꿈에 저녁 먹으러 가자 싫어요 무서워서 거부 끝 따윈 없어 탈출해! 나 생강! 히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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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바이 레이디 좋아 이제 아이템을 먹자 역시 로마 와 윌오오오오오오오! 위스키! 이야 위스키 좋다 위스키 내가 먹어야지 자저가야겠다 여기 아하 물이 없어 물 물이 필요해 물 좀 뒤져보자고요 여기도 좀 혜자기 때문에 다 뒤져보자 혜자 최인점 인정 혜자가 너무 잘돼서 이제 마켓으로 연거야 마켓으로 물이 안보이네 물이 필요해 물 이게 한번이 아니고 두세번 더 와야될거같애 아하 물이 없어 물 물이 필요한데 한방냉서 찾아보자 한방냉 아하 질좋은 어 인벤이 너무 없어 지금 라이플보다 샷건 좋겠한데 샷건 좋겠한데 하나는 지금 야 하나는 총은 하나는 방어용 아니면 그런걸 해볼까 거래용으로 거래용 할까 아 물이 없어 여기 어떻게 물이 없냐 그래 저 방구점류 좋아 어 물 씨바 한모금 물 한모금 야 어따써 이거 도 토박코잎을 버려 물 물 더 야 정수기 만들어야겠는데 정수기 수기수기 정수기 밑에도 한번 가볼게 이 밑에 뭐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삽이 필요해 삽이 필요해 아하 압네 2층에 아 옥상에도요 알겠습니다 아 물이 없어 어 어 어 뭐야 이게 뭐 사람이 있는거 아니야 괴물들 뭐야 이게 이 짓거리야 뭐야 이거 문이 이렇게 많아 뭐야 진짜 숨겨져있는 레어 아이템 물 의뢰품이다 어 부서진 기타 수리하면 어 환박약 후 요시 한박약 좋고 자 어 안타깝게 하나 버려야돼 전자부품 버려 오케이 기타도 가져가야되는데 아씨 이러면 나무버려 아씨 오케이 내일 내일 또 오자 내일 내일 필요한건 삽 아 아 나 왜 하나 버리고 왔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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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알았어 기다려 아이 도매니언 그만해 알았으니까 마이 하나 내가 위스키를 버렸네 오케이 갑시다 자 오케이 여기 이제 몇번 와야될거같애 몇번 오케이 물 땜에 물타기하고있네 이 물레방의 새끼들 가자 야 주중하시길래 해보라 해보라 엥? 해보라 해보라 3,400개 홀 많이 줬네 고맙습니다 자 갑시다 떠날게요 좋은다 여기 진짜 자 이번에 야 꿀이다 꿀 우선 로만이 사람을 죽여도 죄책감을 안 느끼는게 다행이야 음 좋아 자 이번에 사람이 왔기 때문에 뭐 오케이 멋진 밤이었어 뭐 안싸웠겠죠? 그러길 바라면서 아 급습 아 브루노 탄약 괜찮아 갖고왔어 다섯발 배고픔 피곤함 슬픔 오야 아리카 우울 사라졌어 좋아 오케이 상처 만족 오 만족을 해? 난 누워있어야 돼 아냐 너는 누워있지 말고 붕대를 해 붕대 네 우선 카티아는 커피 중독자에요 미친 기타 오케이 기타를 아 기타 설치 어떻게 어디다 하지? 기타를 어디다 하지? 흠 힐링방이 안 돼 힐링방이 안 되네 기타를 하려면 문 앞에 안 되네 이거 입구에 놔야 될 것 같아 입구 뭐 봤어 어디가? 오케이 자 매우 피곤함 어 자 됐어? 자 배고픈 에리카 어 다행이야 그래도 자 만들고 가고 에리카 일로 와봐 드디어 우울해서 벗어났어 오케이 음식같은거 만들 수 있겠지? 아 물이 없다 아이씨 야 우선 잠깐만 내가 뭐 할랬지? 아 이거 뒤져야지 이런거 오케이 오케이 오오 오오 잘하는데? Ey 오케 오우 야 좁어 오우 야 쩔어 타 난? 자 위로 갑시다 위로 드디어 뒤져겠네 이 기회에 상처 만족 배고픈 오? 오오 야씨 내가 준비했다 가나 카티아몬 뭐냐씨 이발년아 니가 어? 니가 우리 아들 건드렸냐? 아가리 대결 붙자 아가리 대결 좋아 카티야 왔다 좋아 우리는 무시무자 한방향을 될 것이야 그러면 새끼가 당황하면서 얼척을 탈거여 자 그러면 내가 카티야는 커피가 꼭 있어야 돼요 커피는 쓰레기니까 우선 물이 필요해 물이 없네 아이고야 자 보석도 있기 때문에 두가지를 제의합시다 아이고 담배도 담배인데 우선 밥을 밥을 좀 아끼자 커피 정수기를 만들려면 우선 이게 필요하긴 해 우와 이렇게 샀는데 야 이렇게 샀는데 우와 기계 부품이 필요해요? 장난쳐? 미안 오 이렇게 샀는데 이 두개? 이 두갠데? 우와 핵부자 기다려봐 핵부자 핵부자인데? 우와 카티야 쓰레건들 자 우선 정수기가 정수기 난로 난로도 괜찮은데 빗물 정수기 아 점점 설치한게 맞네 빗물이기 때문에 이거 위에 하는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이쪽에 두자 이거 필요없죠 여기다 하면 되는 거죠? 그냥 뭐 위에다 해야 되는 거나 그런건 필요 없기 때문에 자 뜯읍시다 이거 가도 돼 어 이거 듣고 있어 이거 어 오케이 클래식 브루노 상담해줘요 자고 있어 인마 부상 지월됨 오케이 하하하 얘는 기대중 이미 거리에서 꺼져 요만 기타사 쳐요 진짜 자야돼 근데 오 매우 피곤하면서 피구난 됐네요 기다려야되나보네 자 야 배고픔, 상처, 만족, 피곤함이기 때문에 이거 의자 하나 만들자 이거 로마는 용기 있어 이거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의자 그쵸 필터가 거래해 아 필터 거래? 오케이 의자로는 피로 다 눌러 그럼 의자 왜 있는 거야? 차고 거래 버그로 붕대 하나로 삭살이 가능해요 진짜 필터 어... 필터가 어딨지? 아, 이거! 너를 위해 이걸 줄 수 있어 오, 이거 때문에 바로 줘? 병신 좋아 그래, 기다려봐 아니야, 너 자, 너 자 오케이 오우 좋다, 필터 아, 게임 진짜 잘 만들었다 이거 오늘, 이거 고퇴장 받겠는데? 아, 기다려야 돼? 알았어 다 맺힌다, 오케이 이거 하나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거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이거 음 이거, 침대 침대를 하나 더 해야 돼, 어 네 명이기 때문에 아, 근데 이게 너무 밑에, 밑에 두자 오케이 자, 배고픔, 슬픔 다행이야, 슬픔 밖에 없어 어, 부상, 어, 좋아 자 자, 썩 괜찮아, 어 자, 그럼 너 위나 문 좀 따라, 어? 담배 많아요 오, 씹어 없네 ㅎㅎㅎ 헬헿허헣헣헣헿허헣황 오, 씨, 이봐 없네? 다행이 꺼져 다른데로 꺼지라고 담이 많았는데 오케이 침대 더 좋아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오! 알약! 오! 야 만능키 오 미쳤다 자 드디어 다 얻었습니다 오 오 꿀 빨았어 알약 오 배고파다 잇났어 너무 쉽게 부상당했어 자 주간정료 자 이거 슈퍼마켓 다시 가야되요 자 얘를 슈퍼마켓 가고 배고파 부상 치열 다 지금 피곤함이 없기 때문에 해저마켓을 가야됩니다 오선 로만이 슬프 우울 우울하지 않기 때문에 카티아 가야되요 왜냐면 삽도 가고 얘들은 수면을 취하자 얘는 수면을 취해야되고 로만이 방어 에릭과 수면 오케이 로만 혼자 방어하면 되겠지 가자 삽 들고 수집 두명 안돼 수집은 내가 직종하는건데 어떻게 두명이 됩니까 오케이 어 사람있어 뭐야 아니 이런 좀비인가 사람있네 아군인거 같긴해 숨어있네 숨어있네 얘가 오오 그래 그래 숙자야 오오 그래 어 그렇구나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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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말 X나 거네 집에 사라져야지 잘가 여기 그냥 가라고 해 여기 내 집이야 자 오케이 뭐 야채도 뭐 좀 가져오자 뭐야 문 열렸었구나 여기 가보자구요 오케이 알았어 어지기 떠중이야 말 X나 많네 진짜 저 개지발 내려가자 우선 내려가 내려가서 삽으로 뭐 할까 삽질 좀 합시다 얘 너무 많아서 야 한번 삽으로 보여주고 때리기 직전 가볼까 다행히 니 녀석이 우리 우리 팀에 안와서 다행이다 아 시발 브로큰 브로큰 아니고 잠겨있구나 락 오케이 아 만능키 오 오 뭐 토이네 아네 아우 더 뒤져보자구요 쓸데없는건 버리고 오케이 쓸데없는게 지금 이거의 무기부품 버려 여기다 볼까 오케이 오케이 넉 설탕 왜 가져가 오이씨 상류 난데 커피할려고 커피 설탕 버려야죠 뭐 지금 필요없는데 뭐 아 설탕을 버리라고 먹으란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자 위층 갑시다 솔직히 지금 그렇게 좋은 아이템들은 없어요 위층 가자 위층 네 네 알았어 알았어 어 설탕 버리고 기기부품도 뭐 된다면 하나 버려야겠네요 오케이 자 올라갑시다 과연 이 옥상인 어떤 아이템들이 숨어있는지 오우 두종도 되네 자 과연 오우 물 아 네 버리고 물을 가져야 돼 물이 없기 때문에 자 왼쪽 갑시다 오 오 뭐야 다쳤어? 다친거야? 다쳤어? 방금 기모쭈한 소리 들렸는데 앙 너무 많아서 지금 또 매일 또 와야될 것 같애 아 오오 통조림 자 통조림을 가져가야돼 나무 두개 빼고 저 물이 많이 없어서 밥을 못 만들어요 매일 나무 어디로 하자 매일 나무각이다 내일 나무 얻으러 오자 기계 부분 하나짜리를 버려요 일리 있는 말이야 이걸 버리고 나무를 다시 가져가자 다시 올라가세요 일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감사합니다.